ㅠㅠ ㅠㅠ 힘내줘니 좋습니까? ㅠㅠ ㅠㅠ 산 처음 타는데 저 젊어서 쉬울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올라왔는데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옛날 철대 헹구 생겼나? 네 너무 힘들었어요 헹구 나간 것 같았어요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함께 해서 더욱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선 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빨라당 가는 거예요 빨라당 최대한 온적으로 밀고 거기서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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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다 잘했어요 거의 위험했는데 잘했어 지금 순간 대체 너무 잘했어 거의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제 자 그냥 쭉쭉 가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쭉 이리와 이리와 오오오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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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일어나고 일어나고 잘한다 균형 균형 자산 낮추고 거기 아니지 이쪽으로 왔어야지 오케이 자산 낮추고 쭉쭉 내려와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속도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아 근데 살살 내려고 잘한다 잘 치우고 들어가세요 여기 위험해서 내리면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흐흐흐흐흐흐흐흔 흣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방고개로 우선 일단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요 잘 오고 있어요? 네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자 쭉 가세요 겁나지 말고 그냥 간대 낮추고 낮추고 자세 낮추고 쭉쭉 아 괜찮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제가 연연이 이렇게 되어있고 압박지가 터지고 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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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으 으 으 으